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 2019연합성회가 청주 좋은교회에 살렸습니다. 기감 충북연회 청주 서지방에 소속된 30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지방 감리사 김종훈 목사는 청주 서지방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말씀이 열매맺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연합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라면 모두 존귀하게 여기신다며 자격을 묻지 않고 어떤 차별도 없이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